저희 장관에 완전 앞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김장해봐요 저는 김장하는 광경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요, 잘하시겠어요 저도 김장을 안 해가지고 저는 구경만 하고 만만 보다가 난 구경도 못자 못해봤다고 이렇게 아케이드를 해보세요 재밌다! 속담 놀이 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다시 먹어봤는데 괜찮아요? 맛있어, 맛있어 혜라언니가 또 매운 거 잘 먹거든요 요구 진짜 좋아해요 음 ediyorum